양양 일가족 방화 사건이 방화가 범행 도구로 진화한 이런 형태라면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정남규 사건인데 방화가 성범죄와 살인으로 진화하는 경우. 최근 서울 남서부 지역에서 여성들이 잇따라 피습되면서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는 보람의 공원에서 20대 여대생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노상에서 하던 범죄가 어느 정도의 휴지기를 거치고 나서 다시 나타났을 때는 훨씬 더 진화해서 침입과 방화가 함께 벌어지는. 그래서 그 이후 사건에서는 거의 대부분 방화가 이루어졌고요. 서울 봉천동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범인은 둔기를 휘두른 뒤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매 3명이 주택 화재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범인은 자매의 머리 부분만 집중적으로 폭행한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났습니다. 사실 저희가 다 투입되었던 유영철, 정남교, 강호수를 보면 방화범죄가 다 있어요. 사실 유영철도 쓰레기 또미, 자동차 상당히 많은 곳에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데 강호순도 자신의 처와 강모를 불에 질러서 살해한 이런 사건이 밝혀졌었죠. 어쨌든 연쇄살인범한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링의 대상 범죄가 뭐냐 하면 살인, 성범죄 그리고 방화예요. 방화가 거기 들어가요. 방화가 세 개의 사건은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 하면 자극이 사소하게 시작을 해서 멈추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계속 발전하고 더 큰 자극을 원하기 때문에 고정도 선에서 절대 머무르지 않아요. 방화범죄도 처음에는 쓰레기 때문에 몰래 불을 지르고 막 사람들이 뛰쳐나오면 즐거워하던 이런 감정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불타는 것도 보고 싶은데 더 큰 쾌감을 얻기 위해서 점차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잔혹해지는 경향성이 반드시 존재해요. 마약 중독과 같아요. 이건 중독 범죄랑 비슷하거든요. 작게 시작한 약물이 점차 점차 내성이 생기면서 약물이 양이 늘어나고 횟수가 늘어나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 세 가지 범죄는. 정남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길거리에서 따라가서 막 공격하고 찌르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다가 이거 갖고는 이제 안 되겠는데 그래서 침입을 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장악을 해서 성검죄를 저지르고 살해하고 가면 되겠구나. 그게 점차 점차 자극이 발전하다 보니까 북을 질러서 온 일가족을 다 살해하겠다. 이걸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